조폭? 뭐 그런 거예요? 아, 그냥 농담이에요, 농담. 아까 보니까 왕년에 그냥 한가락 하신 폰 같아갖고. 자, 여기 세워. 여기요? 여기요? 난 신세지구는 못 참는 사람이야. 자네 명함 있나? 아니요. 이건 내 호텔에 들려. 아까 거기가 내 호텔이야. 내 이름은 주모이고. 고구려를 건국한 주모. 아저씨, 그러고 가실 거예요. 자, 이거 입고 가세요. 고맙다. 아참, 105만 꽂아줘. 전화요? 여기 카드 있어요, 카드. 이거 얼마 안 쓰면 되거든. 꼭 들려. 고맙다. 조심해 가세요. 어디라고? 어, 다 왔구만. 알았어. 그리고 저의 곧이요. 검정 비교. 刻 вот 왜요? 네, 밥. 강순호 어서오세요. 오늘 중도 같이 오세요? 오늘 중도? 안녕. 도구아. 야 너 왜 이제? 아 어차피 손님 나갈 때까지 노는 차 아냐. 그렇게 인데 없지? 아 이 새끼 거 지차 다니면서 쫀쫀하게. 그러니까 그래 인마 이게 VIP 단골차 아냐 인마. 이게 비교 좀 많이 많았다. 쟤 뭐야? 조경은 막 여자가? 말 조심해 인마 회장 아들이야. 어. 야 어땠냐? 말 말아 나 죽을 뻔했어. 왜 그렇게 무서운 여자야? 끝내줘. 여자? 어. 치사한 자식. 야 싫으면 그냥 싫다고 그래. 이상한 말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. 헷갈리는 게. 어. fine. 아. 카레야. 때좀 вер dark 180 God in my sleepna s whole. 고춧가루